제6편 인도양 첫번째 인도. 현재의 인도를 비웃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리아네스가 그래도 현 인도에서 살고자 4개월 이상 기가한 정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구상 전세계의 모든 지명들은 우리말과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의 지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근원이 같은 한배에서 태어난 동포이기 때문입니다. 대당서역계에서는 인도를 천축 신독 현두인도라고 했습니다. 천축이란 천조가 있었던 천안안주라고 했으며 현 인도의 겐지스인 강간은 우리의 한강인 압록강이 이입된 것이며 신두란 신머리인 백두이며 대당서역계와 왕호천축국전을 통해 현 인도의 모든 지명들이 우리 중앙아시아 역사무대의 지명들이 그대로 이입된 것입니다. 참으로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 이렇게 허무하고 슬프다고 느끼는 것은 또 다른 비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진실인 법입니다. 치핑구. 주석의 일본국을 옮긴 것이 본명한 이 말은 일반적으로 치판구로 알려져 있지만 FZ번호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번들은 치핑구 혹은 치핑구로 표기되어 있고 알본엠만 치판구로 되어 있다. 라시드 우틴의 집사에도 표기되어 있으며 지민구로 있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본이란 신시계천의 무대에 천조가 있었던 해주를 날의 근본인 해 태양주 박주라고 불렀습니다. 해주는 박달 아사달 박당 피땅 피앙 하당 카땅이고 박당은 불당이고 불타이고 불터이고 부처이고 부다이고 천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 천조의 역사가 현재 자펜에 조작 이입된 것이 일본서기의 정체입니다. 치핑구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치핑구는 지평구에 대응하고 지판구는 투루판에 대응하며 지민구는 지명구에 대응합니다. 이 중 지명구의 명구란 박당입니다. 이곳을 기반으로 조선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제압하고 천하를 동일해 공국한 국가가 명의되는 것은 조대명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곳 명지역이 하나라가 공국된 천조가 있었던 길주, 복주, 성도, 금도라고 했습니다. 친해, 시오브 친 조석의 폴로는 친해를 만지의 맞은편에 있는 바다라고 했고 이는 회수 이남의 중부 남부 중국의 연안에 있는 동진하의 남진해뿐만 아니라 필리핀 부근의 태평양 일부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인다. 친, 친하라는 말은 오늘 대부분 진에서 기운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친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인도와 이란으로 전해져 친 혹은 친하로 불리게 되었고 시의 치음이 없는 아랍인들에게는 신 혹은 쉰으로 알려졌다. 산스크립트 모난해 보이는 친하스탄이라는 표현 역시 중앙아시아의 호탄 지역에서 친이라는 말에 이란식 어미 스타나가 첨가되어 친하스탄이 된 것이다. 친과 마친이라는 표현에서 마친은 마하친을 줄임말로 남중국의 친에 대응하여 북중국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이해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를 세운 고단적에서 나온 키타이 등의 이름들도 중국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고 했습니다. 진 나라가 기원한 곳은 진읍인 청수현의 청주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만주이며 또한 회수 이남 지역이기도 합니다. 호탄은 관중의 박도라고 했으며 마하친이란 대진이라는 말로 고란족의 키타는 키타인 천주가 있었던 고려의 박당이라고 했습니다. 진 나라가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진시 황제의 고향 한미양이 바로 우리의 지명 한미양 하만 함흥입니다. 물론 반도가 아닌 중앙아시아의 그곳입니다. 홍콩 홍콩은 광동시 바람이고 한자로는 향항이라고 합니다. 바로 신시계층의 무대 향산에 있었던 포구가 향항입니다. 그러면 이를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홍콩이 있는 곳이 현 구룡반도입니다. 그러면 구룡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충청도 문의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노현 현의 동쪽으로 굴이 되는 구설이 있다. 크고 작은 두 개의 바위굴이 있는데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으며 큰 물이나 가뭄에도 마르거나 넘치는 일이 없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어흡령이 살던 곳이라 하여 이름을 구소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노현이 바로 구룡산입니다. 경기도 장단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구룡산 부의 북쪽 삼십리에 있는데 곧 선구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구산은 또한 개성에 등장하는 용산입니다. 천왕님이 주셨던 곳입니다. 천왕님이 주셨던 용산을 남산이라고 하며 이곳이 신시계층의 무대 금강산인 요양산의 향산이라고 했습니다. 왜 현재의 향항인 홍콩을 왜 구룡반도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습니까? 마카오란 대샤카로 천조가 있었던 마친 카라키타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곳의 역사와 지명이 현 마카오에 조작 이입되었던 곳입니다. 베트남, 티트터는 우리말고에서 땅을 가리키는 용어이며 베트는 박토로 베트남, 티베트는 박토의 남쪽 퍼박토가 됩니다. 우리는 통상 박달을 배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곳이 바로 박토로 박트라는 박달 즉 양달 응달같이 다리란 말은 땅이고 지금 그쪽에서 쓰고 있는 스탄이고 운민정음 표기식으로는 스탄으로 즉 밝은 땅입니다. 베트남이라는 군명은 우리말과 한자의 합성어입니다. 베트남의 관광지 하롱베이의 하롱이란 하룡입니다. 한자 하룡을 하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베트남 북부의 사파라는 지명은 샤파인 샤카의 법왕청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명만 보면 그 지역에 법왕청이 있었는지 가보지 않고도 그냥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각국의 언어를 배우실 때 무작정 외우지 말고 그 발음과 단어를 만들게 된 이유를 밝혀보시면 매우 빠르고 알기 쉽게 그 언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 모든 언어의 모호가 우리말인 것 용심 바랍니다. 라오스 조금 다른 접근을 해보면 언어 간섭상 관중의 알땅의 알, 알알의 아는 존칭의 접두어로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알랄이 되는데 랄이라는 말은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라오 혹은 랴오 혹은 라오가 되고 이곳의 흐름 물을 라오스, 라오스라고 발음했던 것입니다. 라오스의 군명이 바로 신시계층의 무대 관중의 흐른 요수인 랄하, 랄수의 요하였습니다. 칸보디아 몽골의 수도로 잠시 있었던 상도 칸발룩을 다시 인용합니다. 칸발룩은 주석의 카발루, 간발루 즉 트루코어로는 카네 도시를 뜻하며 쿠빌라이 시대의 상도와 함께 원주의 수도였던 북경영을 지칭한다고 했습니다. 주석의 지명 중 카발루는 카샤카, 바루밝금, 샤카의 박두라는 의미로 카네 도시, 군주의 도시는 이곳 칸발룩이 있었던 곳이 고려의 수도 개성으로 이곳을 황도라고 했습니다. 카리의 바로, 카리는 고려, 바루는 밝음으로 고려의 박토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칸보디아의 군명을 살펴봅시다. 칸보디아, 카문 칸카샤카, 본은 대박밝금, 뒤는 트터 땅으로 천주가 있었던 칸발룩과 칸보디아는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앙코르 와트는 밝은 고려 박토라고 했습니다. 태국, 태국은 또한 우리의 지명, 태국이 이입된 곳입니다. 태국을 타이랜드라고 합니다. 왜 이들은 테를 현 차이나와 동일하게 타이라고 발음했을까요? 참바, 동방견문도 본문을 인용합니다. 차이톤 항을 출발해서 서남쪽 방향으로 약간 기울어 천오백마일을 가면 케남이라고 이름을 가진 커다란 만을 지나가게 된다. 이 만은 북쪽으로 항해에서 2개월이 걸릴 정도로 길다. 동남쪽으로는 만지지방과 접경해 있고 다른쪽으로는 암호와 톨로만 및 이들과 함께 위에서 언급한 여러 지방들과 접해 있다. 암호와 톨로만은 암으로인 압록관과 톨로만은 동로강인 청하인 압록관의 지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참바와 케남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참바 주석을 인용합니다. 침바, 찬바로 펠리오는 어두움의 시가 아니라 제2에 가까웠을 거라 주장했다. 베트남의 중부와 남부지방은 원래 원대에 전팔로 표기되어 모두 찬파로 발음을 보여주며 오더링 역시 찬파라는 형태로 기록했다. 당대에는 전파라고 표기되었으며 그 수도 명칭을 따라 점성이라고 불렀다. 산스크리트어에서는 이 지역을 캄파로 그 주는 캄으로 표기했고 오늘날 학계에서도 찬파라는 발음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친은 친, 샨은 찬, 찬, 감은 감에 대응하는 바 캄보디아의 군명과 일치되는 지명이니 수도 명칭을 점성, 차반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역을 신중동국 여지승남에서 찾아봅시다. 점성이란 점지역에 있는 성입니다. 점이라는 지역에 있는 바위가 점암입니다. 전라도 흥양의 방면을 인용합니다. 점암, 동쪽으로 점이 20리이고 끝은 50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흥양, 흥안은 관중지역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곳 관중에 가까운 곳에 점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파의 수도였다는 또 다른 이름, 차반의 지명도 살펴봅시다. 바는 밝은 박달의 의미로 차주와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에 있는 성이 차성입니다. 수원 도어부의 속현으로 쌍부현과 용성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용성현은 원래 고구려의 상홀현 또는 차홀이라고 합니다. 신라에서 차성이라 고치어 당훈군의 영현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용성이 차성이었던 것으로 용성은 전라도 남원의 군명으로 천황님이 계셨던 곳에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케이남, 주석의 케이난, 최남으로 해남을 옮긴 말이나 폴로의 이 말이 지칭하는 곳은 반드시 해남도 그 자체만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해남의 지명이 우리의 지명 어느 곳이었는지 밝혀봅시다. 해남이란 바다의 남쪽이 아니라 해주의 남쪽입니다. 전라도 해남의 군명은 세금해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라도 해남의 선천주의 금강산이 진산이라고 합니다. 태양주 박주인 해주의 남쪽에 천황님이 계셨던 참바의 용성, 자성과 해남의 금강산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동남아의 군명들이 어느 곳의 지명들이 이입되었는지 이제 이해하셨는지요?